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실제로 겪은 임사체험의 보고서 이븐 알렉산더 박사, 당신은 정말 천국을 보았나요? 하버드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임사체험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런 그가 7일간의 내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체험하고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 7일간의 실제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편했다.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그에게 우리는 궁금한 것이 많다. 그래서 모두 물어봤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저자 이븐 알렉산더 박사에게 천국을 묻다. 하버드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임사체험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어왔었다. 그런 그가 7일간의 내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체험하고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 7일간의 실제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편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멈춘 순간의 죽음, 너머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임사체험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며 내가 죽어도 의식이 계속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었다.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스 종합 1위, 버블리셔스 이클리 20주 연속 종합 1위 전세계가 주목하는 화제작 나는 천국을 보았다. 원제 프로프 오브 헤븐가 드디어 국내에도 출간되었다.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그에게 우리는 궁금한 것이 많다. 그래서 모두 물어봤다. 7일 만에 내사에서 살아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의 죽음의 금기를 깬 의학의 세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최첨단 내과학 이론과 의학적 추론으로 영혼, 신, 죽음의 실제를 입증하는 책이다. 생존률 10%의 내사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저자가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뇌, 의식, 생명의 미스터리를 생생하게 밝히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끈다. 뇌가 완전히 멈춘 순간에 임사체험을 함으로써 의식에 관한 과학적 금기를 깨고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며 뇌가 꺼져도 의식이 계속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천사 같은 존재를 만나고 초물리적 존재계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 안내되어 우주의 신성한 근원을 만나 대화를 한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사후세계는 존재하는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전해준다. 우주와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보살피고 있는 신의 응시화에서 우리의 의식이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내가 간 그곳은 실제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삶이 완전히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실제였다. 그곳에 다녀온 후 비로소 삶의 진정한 맥락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삶의 진정한 맥락이라. 그 세계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웠고 다시 돌아와 보니 이곳에서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마지막 가닥들이 마저 채워졌음을 깨달았다. 창조주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지상에서의 우리는 언제나 길 잃은 심정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 경험으로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미스터리 천국은 실제한다. 세계적 뇌의학 전문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 2022년 올해 69세인 이븐 알렉산더, 에벤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이븐 알렉산더, 에벤 알렉산더 1953년 12월 11일은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이다. 2008년에 알렉산더가 실제로 경험한 임사체험을 소재로 한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 프로프 오브 헤븐가 2012년 발간되었다. 속편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더 맵 오브 헤븐는 2014년에 발간되었다. 속편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신, 신과 사후세계는 있다. 2022년 올해 69세인 이븐 알렉산더, 에벤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한마디로 뇌와 의식 작용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다. 미국 명문 듀크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메디컬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다.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콘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했다. 2008년에 알렉산더는 자신이 가진 과학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임사체험에 대한 증명을 시도한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 프로프 오브 헤븐 를 2012년 발표했다. 알렉산더는 인간의 의식은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고 믿었으며 영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담을 들으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단정하는 과학적 회의론자였다. 하지만 임사체험, 리얼 데스 익스피어리언스를 한 후 그는 변했다. 나 스스로 뇌가 꺼지는 경험을 한 뒤에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 특히 나와 같은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소명 때문에 책을 썼다. 2008년에 알렉산더는 자신이 가진 과학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임사체험에 대한 증명을 시도한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 프로프 오브 헤븐 를 2012년 발표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의식, 컨셔스니스는 존재한다. 신, 신, 과사오 세계는 있다고 말하는 이 책은 2012년 미국에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다. 2012년 6월에 신경외과 의사 일을 그만두고 영적인 삶의 중요성에 관해 글을 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세계 30여 개국에 소개됐으며 한국에서도 2013년 출간되었다. 속편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14년에 발간되었다. 오프라 윈프리쇼 등 수많은 방송에서 그를 초청했으며 뉴스위크는 2012년 10월 이례적으로 천국은 실제한다. 헤븐 이즈리얼 는 타이틀의 커버스토리로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를 다뤘다. 세계 30여 개국에 소개됐으며 한국에서도 2013년 출간되었다. 속편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14년에 발간되었다. 미국의 유명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그가 어느 날 희귀한 뇌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발병한다는 급성 대장균성 뇌막염에 걸려서 7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2008년 11월 10일 새벽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살던 이븐 알렉산더 당시 나이 55세 박사는 등의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깼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욕실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침 무렵엔 경련까지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후 7일간 그는 뇌의 기능이 정지된 코마, 코마 상태에 빠져있었다. 의료진들은 그가 성인에겐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박테리아성, 대장균, 뇌막염에 걸렸으며 회복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인간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한 부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그는 거의 죽은 상태였고, 의사들은 모든 생명연장기구의 철수와 함께 생물학적 사망판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눈을 번쩍 뜨면서 현대의학이 판정한 죽음의 문턱에서 이승인 세계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이 사이 그의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진흙으로 가득 찬 느낌의 암흑상태에 한동안 머물다 금빛 은빛 빗줄기를 퍼뜨리며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둥근 물체의 틈을 통과해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 싱그러운 녹음과 폭포, 꽃과 나비와 음악이 있는 그곳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과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존재 전체로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존재의 근원적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 두 가지를 통합해 연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과학과 종교 통합해 연구해야. 급성 대장균성 뇌망염은 생존율이 아주 낮은 데다가 대체로 인간들의 고차원적인 의식을 주관하는 대뇌 신피질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특징이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에서 알렉산더 박사는 이런 주장에 의학적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 왜곡된 기억이나 환각 모두 대뇌 피질, 서리브럴 코텍스의 작용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데 당시 자신의 대뇌 피질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박테리아성 뇌망염의 경우 박테리아는 먼저 뇌의 외부 단층인 대뇌 피질을 공격한다. 따라서 대장균과 같은 유기체가 뇌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를 가장 인간이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부위가 초기에 손상된다. 박테리아성 뇌망염의 희생자들은 많은 경우에 발병한 지 며칠 내로 초기에 사망한다. 나처럼 신경계 기능이 급속히 저하되면서 응급실로 후송된 경우에는 오직 10%만이 운 좋게 살아남는다.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의 상당수도 여생을 식물인간 상태로 보내게 된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존재의 근원적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 두 가지를 통합해 연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우리가 목적 없는 화학 반응으로 탄생한 우연산물이 아니라 영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뇌와 의식에 대해 연구했다. 공상이나 엉성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과학의 정직성과 깨끗함을 좋아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혼수상태와 임사체험을 통해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우리가 목적 없는 화학 반응으로 탄생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영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과학의 영역 간의 괴리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다. 과학자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아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질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임사체험 후 우주에는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서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 이 땅에 온 존재란 걸 깨달았다. 오프라 윈프리쇼 등 수많은 방송에서 그를 초청했으며 뉴스위크는 2012년 10월 이례적으로 천국은 실재한다. Heaven is real 는 타이틀의 커버스토리로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를 다뤘다. 당신의 영혼이 계속 살 것이라 믿으면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길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모든 면에서 사랑, 러브, 연민, 컴패션, 용서, 포기브니스, 용인, 억셉턴스, 과자비, 머시, 로대하는 것이다. 나는 입양아로서 감리교 가정에서 자랐다. 양아버지도 유명한 신경의학자셨다. 결혼 이후에는 성공의 신자로서 줄곧 생활했다. 나 스스로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실제 믿음의 영역에서는 명목상의 신자였을 뿐이었다. 가족과 교회, 교우 등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다. 천국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인식했다. 그런 기도들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알렉산더 박사가 기독교적인 문화와 배경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천국의 실체에 대해 기독교적인 세부적 언급이 없다는 것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 점에 대한 지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지상 너머의 다름, 세계가 분명 존재한다는 명료한 확신 이상의 체험만큼은 적극 존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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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